안녕하세요. 퍼스트짐 서신봉관입니다. 저희 키즈반이 우승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아이들이 시합 준비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아마 애들의 열정이 시합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. 주짓수에 대한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좀 많이 대회를 내보내고 있어요.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치지 않는 거?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중에도 생각했을 때 이 사범님은 진짜 부모님 같은 사범님이었는데 하면서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오늘 제일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얘들아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특하고 정말 사랑해 얘들아.